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관평동에 위치한 가성비맛집 배보다 배꼽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시죠. 여기는 특이하게 돈가스와 면 요리를 세트로 즐길 수 있답니다. 그래서 냉소바 세트와 마라 쌀국수 세트를 시켰습니다. 비주얼 벌건 것이 아주 얼큰하게 생겼죠? 먼저 마라 쌀국수를 먹어볼게요. 마라 쌀국수 가격은 9,500원입니다. 모기버섯을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모기버섯만 먹었는데도 마라의 얼얼함이 뼛속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. 다음은 면을 먹어볼게요. 마라향이 꽤 쎄서 면 치기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조심조심 면을 먹었습니다. 얼얼함이 꽤 쎄서 면 치기를 못하겠네요. 얼얼하고 얼큰하니 아주 맛있었어요. 다음은 돈가스! 저는 개인적으로 바삭바삭한 돈가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스를 찍지 않고 바로 먹어볼게요. 바삭바삭하니 아주 맛있었어요. 돈가스의 느끼하고 마라 쌀국수의 얼큰한 게 아주 조화가 좋았답니다. 샐러드와도 함께 앙! 음! 맛있어, 맛있어. 다음은 저희 오빠는 냉소바 세트를 시켰어요. 냉소바에 같이 곁들어진 와사비를 풀어주고 먹어볼게요. 면을 잘 풀고 면을 잘 풀고 예전에 소바를 먹을 때 살에 걸린 적이 있어서 조심조심 먹는답니다. 자, 호로록 호로록 좀 더 풀고 이번엔 국물 골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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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냉몸의 세트는 8,500원이었는데요.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어요.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문점에 비해서는 살짝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가격 대비 굉장히 우수한 품질을 자랑했습니다. 다음은 돈까스 소스가 절퍼덕 한입 뿌려져 있는 돈까스 먹어볼게요. 다시 마라쌀국수로 굉장히 얼얼했기 때문에 조심조심 먹고 있답니다. 고추도 제거하고 한 번 더 호로록 호로록 냠냠냠냠 호로록 못먹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살에 걸릴까봐 이제 다 먹고 여기는 셀프서비스예요. 그래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식기를 퇴식구에 반납을 해주시면 끝 다음은 후식으로 백다방에 왔어요. 원조커피 달달한 믹스커피 맛이라서 제가 참 좋아하는 메뉴입니다. 아메리카노가 질릴 때는 여러분도 원조커피를 드셔보세요. 오늘 굉장히 더웠는데 시원한 원조커피 마시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